시장에서 반짝 두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타마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속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다소 희비가 갈려 있는데요.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는 테슬라가 스탠다드 쪽의 전기차는 LFP 배터리로 교체를 하겠다. 더 안정성이 있고 가격이 싼 것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했죠. 관련 주인 CIS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파워넷, 명성 TNS 대다수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급락하고 있는 페이지도 혹시 볼 수가 있을까요? LNF와 솔루스 첨단 소재, 에코프로비에 미련 대장주들은 좀 낙폭이 큰데요. 저희가 2차전지 하방 압력에 대한 걱정도 염두를 해놔야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테슬라 양 소식에 생각을 바꿔봐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배터리 주도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가 한 이슈 부분, 내용은 결국은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쪽에 LFP, 즉 인삼념 배터리를 탑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우리나라 회사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하는 방식은 하이니켈 방식의 NCM 혹은 NCMA라고 하는 니켈 코발트가 줄을 이루는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중국 업체들이 하는 것들이 LFP 관련 배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의 양극제, 특히 NCM 양극제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대장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주가가 급락하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뉴스 때문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정말 이 이슈가 큰 뉴스냐고 본다면 어느 정도 관련주들에게 이슈로 나올 만한 뉴스이긴 하지만 결국은 스탠다드 레인지 쪽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추가적으로 롱 레인지나 퍼포먼스 레인지 쪽의 모델에는 탑재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 차세대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4680 LFP 배터리 같은 경우 양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양산한다고 했을 때 그 제품의 퀄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내년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가 모든 제품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기차 관련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쪽의 이러한 변화 요소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NCM 관련된 라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약간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네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에 들어가겠다고 밝혀진 배터리가 다른 모델에 탑재될 가능성은 적다. 그러니까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대장주의 낙폭이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조금 저희가 적감해서 해볼 만한 종목들이나 아니면 올라가는 종목에 함께 달려가야 되는 종목들이나 어디 쪽으로 좀 포지션을 잡아볼까요? 지금 2차전지 장비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기업을 언급하기보다는 기대 요인을 가져갈 수 있는 LNF라는 기업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계속 우상향에서 도대체 언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 하락에 따라서 LNF에 대한 기회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결국 LNF 같은 경우는 NCMA 대표적인 양극재 관련 기업으로서 자동차용 2차전지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며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M50 배터리에 탑재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모델 Y 롱레인지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 모델 3의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 이 NCM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양극재를 LNF 쪽에서 납품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유럽 쪽에 본격적으로 출시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혜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향후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이슈에도 그나마 좀 이슈가 없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의 이름을 보시면은요. 다만 이제 오늘 9% 이상 급락세를 보였다가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명한 것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절대적인 수준보다 손절가 라인을 확실하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목표가선은 25만원 선, 손절가는 18만 5천원 선 짧게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2차전지 관련주 LNF 종목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에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보다는 손절가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절가 하단 18만 5천원 잡고 대응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25만원 체크해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첫 번째 2차전지 관련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의 갈 테마 오픈해보도록 하죠. 네, 임플란트 관련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임플란트 관련주들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점점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최근에 살짝 조용했다가 요 며칠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레이언스 많이 있는데 어떤 포인트 잡아주실까요? 네, 우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조정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치과치료 의료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대표적인 피해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나타나고 있는 델타 변이의 이슈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관련주들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난 9월 달에 발표됐던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임플란트 수출액이 5,100만 달러를 좀 넘어서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YOY 30%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이슈와 함께 추가적으로 고용화 사회의 진입 이러한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외 쪽으로 수출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임플란트 기업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드라마 중에 갯마을 자차차 아세요? 거기 신민아 배우가 치과의사죠. 치과의사로 나오는데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이 치과를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라마 보면서 많이 하더라고요. 재미삼하게 이야기해봤고요. 좋은 종목 한번 잡아볼게요. 어떤 종목에 조금 주목하실까요?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대장입니다. 굉장히 굳건한 대장이지만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디오라는 기업이고요. 디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주가 조정폭 자체가 25%가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의 반등 흐름은 소폭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판단 하에 디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임플란트 관련 대표 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진단부터 마지막 임플란트까지 통합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디오납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임플란트 관련주로서의 관심도를 좀 높여나가야 될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중국 쪽과 미국 쪽에서 발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중국과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이 디오나비에 대한 호조 흐름과 함께 중국과 미국의 여러 병원들과 함께 관련 수출을 좀 해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상당히 양호한 성과,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같은 경우도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는 말씀드렸지만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밀려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가 더욱더 돋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동사의 관심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의료기기 섹터 특히 오스테인플란트라는 대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다시피 장기 평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122평선에서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점 대비해서의 가격 부담이 적다라는 측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목표가는 5만 천원선, 손절가는 4만 천원선을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20% 가깝게 하락을 한 거면 저점 굉장히 많이 받았었네요. 이제 대장주인 오스테인플란트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함께 디오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디오 목표가 5만 천원 주셨고요. 손절가 4만 천원 짚어드릴 테니까 한 번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 테마 가라 두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저희 갈 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시고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